어, 괜찮아? 뭐, 옷 안 버렸어? 아니, 나는 괜찮아. 어떡해, 얼굴 다쳤어. 아, 그래? 내가 닦아줄게. 길어. 아, 고여워. 그럼 나, 여기도. 고여워. 여기, 여기는. 홍반장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됐어, 커피 안 마셔. 짜증나, 진짜. 야, 둘이 안 와. 야, 너 뭐라 그러는 거야? 뭐라 그랬길래? 깜빡으로 이렇게. 어휴, 야, 뜨거운데?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? 일찍 와둘 지랄이야. 열심히 배우라며. 그냥 물어본 거야.